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 성경봉독은 1절에서 8절 30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닥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난 주간은 설교 본문인 10편 69편과 또 큐티 묵상 본문인 게시록 3장과 국내 성지술래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국내 성지술래를 다녀왔는데 순교지를 다녀온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또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순교지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여행은 아닙니다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갔었던 야월교회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는 전 세계 순교 역사 중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입니다 6.25 동란 때 65명의 교인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둘러보았던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이 23명의 기독교인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 만세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쏘아 죽인 끔찍한 사건이 현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나 아마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마을에는 전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도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도 됩니다 강경에 갔다가 그 병천교회의 순교 역사에 대해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수일 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병천교회에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66명의 순교자가 날 때 그때의 구덩이 앞에서 죽창에 찔려서 죽을 때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또 만삭인 상태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죽창에 찔려 죽은 그런 순교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편입니다 우재학 집사님 그는 총각일 때 그렇게 교회학교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학교를 크게 부흥시켰던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수일 집사와 우재학 집사를 서로 중매서서 혼인을 하게 했던 그 우재학 집사가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순교는 피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와서 보고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지순례하면서 늘 그 우재학 집사의 경우가 마음이 늘 짐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완전한 절망상태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그런 경우를 만났던 상황을 우리가 시로 읽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지지면서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부르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너무나 실감이 되실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 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안타까웠으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심정을 그렇게 노래했겠습니까 3절에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부모, 형제, 친척조차 다윗을 다 버렸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던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지금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읽어보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0절에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순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였다니까요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속에 그대로 재현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믿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하면서 우리가 다 자기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처지였다면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리 끔찍한 일을 만나더라도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그 자체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라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0편, 69편은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곳곳에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런 형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때의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다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 속에 생명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는 이런 끔찍한 선언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여전히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는데 그 속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인 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 어떤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 예수님이 떠났다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절망적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강경성결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어떤 점에서 유명한 교회인지를 보았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누가 제일 먼저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에요 그 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 일본 신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절하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으로도 야단 맞고 교장실까지 끌려갔으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른들뿐만 아니고 교단장, 목사 장노들도 신사참배 결의하고 교인들 다 일본 신사에 가서 거기서 절하던 그때예요 완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때죠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월 교회를 갔을 때입니다 전교인이 다 죽었어요 그 교회는 한동안 전도도 안 되던 교회입니다 예수 믿음은 그렇게 다 죽는데 누가 교회 가겠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어떻게 인상이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영이 맑아 보이는지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개를 하시기를 그 야월 교회의 장노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홉 살 때 야월 교회 교인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던 때고 집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없던 때라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때 순교는 안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다 보았습니다 6.25 전쟁 전에 한국 교회는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웠는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6.25 전쟁을 만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 야월 교회에 그 다 순교당한 그 마을에 그 순교하는 것을 보았던 9살 된 아이가 예수 믿고 지금은 장노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주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요한계주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작은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능력이 작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지순례 중에 그걸 보게 하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남편한테 소박을 맞았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여인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신안에 돌아가서 그 신안 일대의 섬에 교회를 무려 100교회가 넘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정도에는 그 정도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섬에는 담배가게가 없습니다 섬인데도 미신도 없고 제사드리는 집도 없습니다 도대체 한 여인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이런 열매를 맺다니요 그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요 거기서 그렇지만 그 섬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 또는 사모님 장노님들이 배출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분들도 꽤 됩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또 고재식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고은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탓하지 마라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산기도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심령에는 엄청난 주님의 음성이 불과 같이 저희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진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6.25 동란 때 공산무리들 때문에 그곳에서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됐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살아있는 채 그곳에 집어넣고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곳에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이 다 죽었는데 현장에 그날 없이 목포를 갔다 온 이인재라고 하는 아들이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국군 토벌대가 그 섬에 와서 그 공산무리들을 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인재 청년에게 총을 주었어요 너가 너의 가족들 복수를 하라 정말 그 총을 들고 죽이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기도 했다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나 결국은 그 음성에 따릅니다 총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섬은 6.25 동란 때 좌익 우익이 서로 무차별 보복살인을 했던 끔찍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인재 청년이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기로 하기로 하면서 그 보복살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교인이 됐어요 이인재 청년 그는 집안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때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겨자시만한 믿음은 있는가 아 겨자시만한 믿음은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형평과 처지가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겨자시만한 믿음은 있습니까?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도 온 거죠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의 처지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큰 황금 덩어리 땅에 묻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꽃이 하나 땅에 심으면 거기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절망적인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그 속에서 생명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도대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는 기가 막힌 처지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그 처지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드실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자기 처지가 짐승 취급을 받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의 얼굴이 펴지고 요셉의 말이 달라지고 요셉은 열심히 종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가정 총무가 됩니다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환경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 분명히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붙들고 간 거예요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거죠 다윗은 19절에 주님이 아신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받던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올바른지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으면 그걸 충분한 겁니다 다윗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그게 충분했어요 그 믿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믿음과 내 처지와 내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22절부터 29절까지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 같은 기도를 합니다 22절에는 차려놓은 잔치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23절에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소서 등이 영원히 굳게 해주소서 25절에 그들의 집이 폐허가 되게 하소서 27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버려주소서 28절에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라도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닌 것 여러분이 유치한 기도를 드리느냐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나 내게 겨자시만한 믿음은 있나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다 사라진 건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 강북 수위리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고 윤덕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고 윤덕수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꽤 긴 간증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 윤덕수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몸에 정확히 반의 마비가 왔습니다 뇌출혈로 얼굴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기억력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 목사님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놓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온 교회가 3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살 소망을 버렸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잠자리에 밤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 그게 기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밤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 그는 매일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사가 이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언가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는 소망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노님들이 교대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랑 좀 걸으십시다 목사님은 반응을 안 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건강하실 때 너무너무 바쁘셔서 우리 장노들인 우리하고도 한 번 어디를 걸어 다녀 보신 적 없잖아요 목사님 죽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랑 한 번 걸어놔도 보고 죽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꼼짝없이 장노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신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장노님과 함께 걸음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 꼬꾸라져서 쓰러지면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는 아주 격하게 그냥 반응을 했습니다 이미 감정 조절 능력도 사라졌죠 그러면 장노님들이 돌아서서 웁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고 그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목사님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렇게 걸음마를 장노님들의 손에 의해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차를 태워서 시내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기분 전환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 그러면 장노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니다가 뇌가 다시 터지면 목사님 소원대로 죽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안 터지고 목사님이 계속 다니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그렇게 다니시면 되겠고 그러니 우리 한번 비행기도 한번 타봅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부산 해운대 백사장도 데려가고 제주도도 데려가고 제주도 만장굴에 가서는 목사님 저쪽 굴 입구에서부터 이쪽 입구에 장노님들이 서셔서 걸어오시라고 사모님 손 붙잡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결국 장노님들이 있는 데까지 도달하니까 장노님들이 우리 목사님 말세 하고 소리 질러서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어느 날 병실에서 사모님과 단둘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말을 못하는 분이 더듬더듬 기도를 했습니다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말문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는 장노님들이 달려와서 주일부터 설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까 주일에서 설교하시라 교단에서 설교 목사를 보내겠다고 우리 목사님 말문 터졌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거다 혀나 입술 절반만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등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도무지 할 자신이 없어서 장노님들에게 기도원에 일주일만 갔다 오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원이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철양하고 답답한데 오만 잡생각만 하고 기도는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됩니다 장노님들하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교회로 내려가려는데 주님의 책망이 임한 거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그렇게 불평하느냐 남은 반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불평 툴툴대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봤냐? 네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니? 내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니? 내가 반쪽에서 냄새를 못 맡니? 내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니? 꼭 좔좔 쏟아야 말이니? 천천히 말하면 안 되니? 반쪽이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너 왼손으로 글 연습해서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는 거니? 꼭 쌩쌩 달려가야만 되는 거니?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거 아니니?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봐라 그 주님의 마음에 회개가 터졌어요 자기가 뭘 도대체 잘못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남편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두 자식이 있고 자기 동생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눈물 흘리며 애쓰는 수십 명의 장노들이 있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억력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 사전 옆에 갖다 놓고 읽어야 돼요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맨 처음이라는 뜻이고 창조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사전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설교를 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목사 노릇 해야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성경을 집어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어코 엉금엉금 기어가서 자기가 집어던진 성경 가져오게 하고 그날은 밤을 새도록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적어도 모르는데 꼭 1년 동안 성경을 손에 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25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무슨 가전제품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다 생각나지는 그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 주일 출석 인원이 1년 만에 3천 명이 됐습니다 장노님들이 목사님 육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설교 한 번만 하세요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배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3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하게 하자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뜨여서 세상 문제 내게 부딪힌 어려움은 절대 절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보이는 이유는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면 진짜 기적은 내 속에 역사하는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그럼 먼저 마음 점검부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거 확인한 다음에 절망해도 늦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 아니라니까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여전히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건 기적을 축복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축복이라 오히려 무감각한 분들이 계세요 기적을 받았으면 기적으로 반응해야 맞죠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한 몸이 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죠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불평도 죄고 불신도 죄고 낙신도 죄입니다 정말 깨닫고 나면 오늘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수감사주일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제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r Stadium 하아 시원 거처 x 16 16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